다시 생각하니까 좀 역접네요 음 좋아요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엘른이요 제게 힘을 주소서 엘른께서는 힘을 드리질 않아요 엘른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고통받고 고통 속에서 당금질 당하기를 기원하십니다 아 지겠습니까 휴먼 와 갈라크론드 개꿈 미치겠네 진짜 아 너 왜 갈라크론드 왜 아 이거 딱 대 아 뭘 가야되냐 연기가 나올까 이거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아 근데 이게 좋겠다 아 살고싶으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도발의 속공의 최후의 우와 아 discrimination 했는걸 knew 앵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재밌게 즐기시네 이 분도 좋아요 아 이거 잘하면은 내가 너로 변신할 수 있겠어요 딱 기다려보세요 야 이 게임 재밌게 들라 하네 게임 재밌어지려 하거든요? 잠시만요. 와 이거 어떡하냐? 나도 변신하고 얘도 변신했어. 마음껏 변신하세요. 저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아 지금 핸드 너무 많아 지금 아 좀 밀어넣고 싶었었는데 아 지금 봐봐 너무 많아 여태 얘가 또 가병코스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거든 아 지랄한테 쓰지 아저씨 지랄도 지랄하지 마세요. 이야아 우와아 미쳐버렸고 이야아 아씨 어떡하냐 갖고와봐 어 감사아 야 이거 뭐하는판이냐 이거 아이도 재밌네 이게 이게 그 랭크는 이 위에서 다들 그냥 똑같거든요 덱이 근데 여긴 다들 달라 이기기 위한 덱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도 쓰니까 달라 다르니까 이게 더 재밌네 하필 네가 나와 쓰고 나면 좀 특이 애매해졌다 에이 f 아... 팔 내면은 음... 그래 으흠흠 아싸 아싸 아 이걸 너도 쓰는구나 니가 아 하나도 내고 싶은데 안되겠다 가자 그건 아마도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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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죠. 드로우 너무 많이 땡기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지?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하고싶은대로 해. 나도 하고싶은대로 한 번 하자. 자 겔라크론드. 아 칼도 차구요. 아 소름이 끼치네 이거. 괜찮아요 근데. 근데 괜찮아 할만해요 지금 상황. 인정? 인정합니다. 나 9콜을 내면 되지 내면. 아 카드 잘 치네. 전투 함성 효과가 안 나타나는게 참 아쉽다. 아 아쉽네. 한탄 좀 춰봐. 아 존나 잘 치네 카드. 좋아요. 참으로 속상하네. 아하 좋아요. 귀한 기회가 하나 좀 손해보셨죠. 아 만족합니다. 아 나 근데 이거 언제. 언제 이거. 이거 언제 쓰냐 얘는. 아 나 미치겠네. 어 알아요. 헤엑. 이야. 끝내주네. 끝내줘. 이야. 끝내주네. 끝내줘. 아 너무 부족구요. 에. 이거. 이거로 뽑자. 이거로 이거 뽑아. 에라이씨. 에이 씨. 하하하하. 아 얘로 변신해서 지금 이게 안돼요. 아 좋아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이제 그걸 넣어도 되는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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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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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할게요 그럼. 우리 같이 즐기는 거 맞지? 상호 엔. 으. 같이 즐겨야지. 야. 그걸 너 거기서 뽑았다고? 아 너무 대단하네. 그러면은 꼬으니까 꺼져. 뭔 기동준비요. 나는 항상 그거잖아. 항상 집에서 스탠바이인데 뭔 소리에요. 야 이거. 아 이거도 괜찮은데 이게 난 필요해요. 언제 뒤질지 몰라서. 가자. 자. 아니. 저 죄송한데 저는. 저는 컴퓨터가 집에 있어요 선생님. 흐흐흐. 어? 저는 집에 있는데 컴퓨터가. 어? 얘 하는 거 봐. 역겹지 않아요 이거? 음. 내가 뭐라 했는데 죽이고 싶어. 이 새끼 뒤질라고. 에이? 자식은 말이야. 으잇. 잠깐만. 아 이거 언제 쓰냐. 쓸 여유가 없는데. 이거 대규모 무력하나 뭐. 아이씨. 나. 너. 너는. 너넨 좀 심하네 이거. 아. 좋아요. 아. 감사. 백볼. 아. 감사. 압도적 감사. 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야지. 아하하하하하. 뺏으면 기분 좋은 걸 택하는데 매번 안 돼버리지. 아냐. 이러면은 이제 이걸 내도 할 게 없잖아. 아. 아. 넌 어쩔 수 없어. 무서워. 뭔 드러운 수작을 부릴지 몰라. 아이가. 아. 이거 빨리 내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칼 쓰자. 아니야. 칼 안 써도 돼요. 가자. 아하하하하하. 아직은 더 재미를 볼 수 있어요. 대기.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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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할만하고? 디코에 들어와있어 보고 말해 새끼야 보지도 않고 말해 뭐? 뭐? 아 병신이시네요 저 병신이세요 혹시? 병! 병신이야? 일상생활 불가능 아 대겸이네 아버지한테 자장 안 먹고 나갔다 올게 이러니까 내일 쉬는 날이니까 오늘 들어오긴 하지 쉬는 날인 건데 왜 알렸어? 쉬는 날인 거 왜 알렸어? 그냥 요즘에는 요즘에는 덜 걸리네 확실히 보니까 너 쉬는 날 전날만 되면 술 주시는 거 같은데 네 매일 제일 먹어요 아버지가 그 술 그 묵혀놓은 거 너무 많다고 집에 있을 때 먹는다면서 막 20년 정도 점검한 거 점검주들 막 쿨더라고 우와 어제는 더덕 먹었어 더덕추 오늘의 역할은 저희가 이틀 전부터 며칠 동안은 도라지 술을 마시고 나를 다르게 피부마신 분이라 뭐라고 해야 되지? 산에 야초나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캐논이 많아 그리고 또 침이니까 술 담그는 거라 태운 거는 한 3주도 몇 개 있었는데 몇 개는 까먹고 몇 개는 아버지 비즈니스에 쓰고 그때 나 전에 다니던 병원에 수관장사한테 맺었었는데 지원자 들고 가서 다 처먹었고 수관장사하고 같이 좀 사이도 친해지고 나눠먹었는데 술 존나 좋아하는 놈이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먹는다? 이러면서 들고 갔어 내가 이거 먹는다? 아 들고 갔어 마음에 든다면 그래 술 좋아하는 사람이 존나 좋아할 만한 술이긴 했어 그 뭐냐 택배 그 엄청 작은 건 아닌데 택배 사람들이 크기로 따지면 피트평이 2리터짜리에 한 8개, 10개 정도 들어갔었으니까 딱 맛있게 1년인가 2년을 담궜었고 너란 게 그 살삼이 향 훈쾌한 향 있잖아 크레이시한 그 산냄새라고 해야 되나? 살, 살, 살 말고 산의 그 신선한 산, 산의 향기? 써블레 말고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 학생회의 상쾌한 산의 냄새 하. pis이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 헤. 미친 except嘿네 진짜 와 어떡하지 이 새끼 왜 풍종류가 돌아다니고 있지? 수현 돌았다 걔 돌았는데 아... 저 새끼도 저거 훔쳐가네 더러운 새끼 저거 아... 야... 고양이가 풀먹고 있다 먹을 수도 있죠 풍정묘데 혼자 그냥 야생고양이화가 돼있는데 누가 잃어버렸던 버렸던 했겠지 근데 고양이는 몰라 탈출을 자주해서 음... 발전기 때문에 자주 도망가네 어... 어... 혼을 많이 탔나 안 도망가네 요... 빛... 빛별임 성전사... 괜찮네 에이씨... 풍정면에... 아... 고양이에게서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어... 검은색 장모종이야 어... 완전 검은색일 때 되게 장모종이야 와... 이거 뒤지나... 아악... 존나 아프네... 시발... 아삼아 고양이 소리내지 마라 안 귀엽다... 흠... 에이씨키... 흠... 내가... 오늘... 들어갠 해! 오늘은... 어... 이러니까... 내일 아침... 먹긴 먹지? 흠... 흠... 먹나? 흡... 아 저 새끼 존나 더미 까네 들어온 새끼가 손넘지마라 개새끼야 아 와 더럽다 진짜 가지가지해 그래도 여기 갈거야 여기여기여기여기 아아아악 개간네 이거 어떻게 잡지 야 이렇게 잡네 감사 감사 요스 요소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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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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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섹스 섹스 아 이거 맵? 섹스 정말네 후방캐리 영웅스 정신 섹스 아 저게 있네 섹스 섹스 아 섹스 일단 한가지 유의미한 정보는 그 오스타르 총이 세종류가 있잖아 우리가 크라틸 할 때 그 그 그 엠포랑 스크랑 이럴 뭐더라 지 뭐시기였던가 하여튼 그거 세종류가 있는데 그 사거리가 가장 긴게 스카 철속도 괜찮고 편속도 괜찮고 그냥 그 적용용 능력치가 가장 높아져 이게 기본 총 포구리도 높았고 그게 제일 엠포도 300m인가 그러고 열사력이 더 높았고 쥐이 머시기가 제일 편이 안 좋더라고 음 음. 그리고 그 칠탈총. 네. 아 뮤털트. 그 따발뢰 종 있잖아. 7탈총이 아잇채, 앤케이 말고. 파트 졸라들어하는 거. 네. 그 발레의 졸라심에서 앵글이 가장 좋대. 오. 애기에서 wonderful guy. 근데 그거는 뭐, 그 활탈창을 다 그냥 한 번에 들이밍을 정도로 싸우면 이미 지인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어.. 형이.. 적당히 듣고 한 10발 정도가 에임이 잡히고 그 이상을 졸라친다고 흠.. 와.. 시.. 유튜브 각인가? 미쳤다 이거 아.. 갈라크론드 세 번을 변신하네 미쳐버렸고 재력 풀채고 어 안녕하세요 루인테인님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갈라크론드 세 번 변신했는데 아직도 질랑말랑한게 웃기네요 이걸 여기다 친다고? 와우 이 녀석 뭐라는 거야 전화 잘 안들려 이 녀석에게 제가 사제의 분노를 보여줘야겠네요 가자 도적의 분노가 아니라 도적이라니 사제입니다 도적이라니 사제입니다 놀랍군 갈라크론드 세 번 변신 너무 재밌네 좋다 하아 하하하 하하하